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? 응 햄버거 같아 아 햄버거 햄버거 맛있지? 응 먹고 더 먹어 또 있어 응 싫어 당일 남들 코가 찢어져 예 맞아 막 lying 하나 넓 넓 넓 넓 왜 이런걸 탔어! 탔지 맞더라지! 청양고추 쭈oning 수도부찌개도 끓일거예요 이제 만들어 그냥 염장 고추 아름다워 애들과 대장소야 요스리 제 와유 고추 다크 고추 고추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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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아 너무 잠어 엄마 많이 졸렸으니까 엄마가 먹여줄까? 호박 먹기 싫어 싫어 지금 엄마가 호박 엄마가 그동안 산 호박 나물 중에 제일 맛있어 근데 이거 김치잖아 뭐가 아니야 배추로도 이렇게 동치미를 해 취향에 호박 배추를 타고 계란 고기도 밥 오쌤이랑 같이 한곱 눈치 coat 안 붙어 주는대로 먹어야지 그럼 짱짱이거 먹어 고춧가루 엄마 노래할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싫어 싫어하니까 주는대로 먹으라고 했지 너도 주는대로 먹어 알았어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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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먹을건데 응 뜬다 해도 먹어 그만 먹어라 이거 담가먹다 먹으니까 나 처음엔 몰랐어 한 번 더 먹어봐 그래 맛이 이상해? 없어 조금만 알아야 하는데 사실 많이 먹어졌어 갑자기 푹 넘어간거야 맛있어 레몬이야? 그래도 맛있는데 꽁꽁 얼어있던거에 이렇게 놓으셨다 고춧가루 잘 됐네 비비비비만 해야지 아아 나 그래서 그만 팟 비비비비만 할게 흠 어떻게 이렇게 해 엄마가 사랑하니까 하트를 해줬지 엄마가 사랑하니까 하트를 해줬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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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자재 마트에서 산 탕수육이에요 맛있겠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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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마실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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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원래 온 거 더 훨씬 맛있어졌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뭐예요? 탕수육 소스 만들어요 설탕, 치킨스톡, 간장 식초 전분? 물? 우리 이거 해 먹을라고 후르츠카테일 샀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고춧가루 맛있어? 맛있어? 소스 안삼 소스 많이 짜파게티 애들 먹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너무 남겨우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렇게 사육을 채우기 맛있네 비닐인데요? 배고파가지고 슬슬 힘들어하잖아 얘들아 맘마 먹자 우리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먹어 왜 찍어 먹는 거야 난 맛있어 그냥 먹는 게 맛있어 나는 그냥 안 먹는 거 있는데 맛있어 엄마 나 물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? 엄마 저 물 끓여요 물 끓여요 개인뉴색 응 개인뉴색 응 응 맛있어? 응 응 응 응 최고 맛있어 다 먹었어 응 응 응 응 응